그 파이더맨의 정체가 채민이 및 더 바커에 따른 존경적인 소식이 와! 와 소비들 좀 쏴주세요 제발 모두의 머릿속에서 제 정체를 지워주세요 그래 그래 같이 세상을 구한 사이에 내가 그 정도는 들어주세요 와 진짜요? 그럼 세상 사람들 기억을 다 날려주시는데요 제 여자친구도 봐주시고 아 메이컨 못 듣고 제 친구들 중에 네드라고 있는데 걔도 저도 혼란해가지고 그만! 지금 어떤 것들이 튀어나왔는지 아 이기나 해! 이건 마법 주문이야 마법 주문! 이건 빼드릴까요 저건 넣어드릴까요? 서브에 핫도그 주문이야 이런 말이야! 그럼 이건 포장에 갈게요 그럼! 시골격! 다시 돌아온 진짜 말 드럽게 안 듣는 채민이 세상 가장 강력한 서브에 핫도그!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넘어 흑앙도도 환필럭! 하하 징징입니다 스파이더맨 오웨이홍 절찬상이지 개살복은 어디있지?